담보로 막힐 수 있는 것은 오직 목숨 하나뿐이다 섭씨 300도로 들끓는 유황가스가 그 어떤 생존도 허락치 않는 지옥의 땅 그 사나운 머랍비 화산에서 인도네시아 따만사리 사람들이 유황을 캐나른다 시지푸스 신화의 가혹한 전설이 이들의 노동을 숙명으로 못 박는다 인도네시아 발리 섬에서 좁은 해역을 따라 자바 섬으로 향한다 인도네시아 발리 섬에서 좁은 해역을 따라 자바 섬으로 향한다 그 동쪽 끝에 우뚝 서 있다 머랍비 화산 기슬계에 있는 따만사리는 열대우림으로 울창하다 그 원시림의 정글을 해치고 한 시간 남짓 산을 오르면 따만사리에서 가장 오지인 림방 마을에 가 닿을 수 있다 해발 천 미터의 고산마을이다 30여 가구의 사람들은 어디 한군데 모난 곳이 없이 순박하다 낯선 이방인의 방문도 경계하지 않는다 한낮인데도 골목은 정막강산이다 가난한 풍경이 골목의 침묵을 더욱 무겁게 만든다 림방 3번지 주인은 빠소한 이장님 열평 남짓 공간은 여섯 칙솔들의 안방이며 오리들의 우리이고 동시에 바나나 곳간이다 대낮에도 호롱을 밝혀야 하는 음지의 집이지만 손님을 맡는 빠소한 이장의 마음은 양지처럼 밝고 따뜻하다 어느 정도의 주인인은 강산이다 내가 갓 서한 아버지? 목욕환라 내 몸을 amう 목욕환라 저희는 목욕홈 우리의 몫아 저희는 사람들이 멀리에 대해 우리에게 우리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허름한 집에 가재도구들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장남이 머랏비 화산의 노동자로 나서지 않았다면 이 옹색한 산림도 마련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머랏비 화산의 높이는 2,800m 그 중 해발 2,386m의 화산 분화구인 이젠호수가 있다 빗물과 황산, 염산이 고루 섞여있는 이젠호수는 탁한 옥색이다 3,600제곱미터나 되는 저수량이 유황가스로 매마른 머랏비 화산을 한 폭의 풍경화로 바꾼다 호수 주변의 경사면은 침식작용으로 인해 수많은 고랑으로 파헤쳐져 있다 가파르고 미끄러운 고랑이 마치 또아리를 틀듯 호수 주변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것이다 드넓은 이젠호수 주변은 유황의 노다지 밭이다 300도나 되는 유황가스는 냉각과 함께 젓갈색의 유황액으로 흘러내리고 곧이어 연노랑빛 유황으로 응고된다 이렇게 채굴된 유황은 화학비료나 설탕 미백제로 사용된다 거친 곡경의 질로 부서지는 유황과 뜨거운 유황액이 흘러내리는 지옥의 땅 까만사리 사람들은 그 속에서 일한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파로서 매우 좋은 것 같아요 매우 좋은 것보다 매우 좋은 것 같아요 매우 좋은 것보다 매우 좋은 것 같아요 머랍비 화산에서 일하고 있는 200여 명의 노동자들은 모두 땅안사리 사람들이다 복괭이질로 유황을 채굴해서 옹계라 불리우는 대나무 지게에 그것을 담는다 이때 유황의 무게는 최하 80kg이다 짐꾼들의 주 임무는 유황지게를 지고 11km 떨어진 산 아래로 내려가는 일 품삭은 kg당 100 루피, 우리 돈으로 35원이다 올해 32살인 스파르토 씨는 5년 전부터 이 일을 했다 처음엔 20kg 무게도 힘에 벅차 고전을 했지만 그때는 그래도 하루 3번 유황 운반을 할 수 있어 신이 났다 유황 생산량이 떨어진 지금은 하루 한 번 운반이 고작이다 물론 80kg 이상을 운반해야 하는 고된 노동이지만 농사 품삭보다 5배를 더 받을 수 있어 안심이다 80kg을 운반에서 받은 2,700원으로 산 아래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 땀 한 살이 사람들은 5천여 년 전 아시아 오지로부터 이주해온 말레이족에 석한다 작은 키에 갈색 피부를 가진 이들은 뼈 안에서 화를 내지도 남을 은신하지도 않는다 예의바르고 고운 심성은 자바인들의 특징이다 이준팔 도 안팎의 연중 기온과 몬순우기 영향으로 이곳에서의 농사는 산모작까지 가능하다. 비료도 농약도 쓰지 않는 청소답이지만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자신 명의의 전답이 별로 없다. 때문에 남의 농사를 지어주고 받는 품상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벼농사와 함께 야자농사 또한 이들의 주 수입원이다. 마을의 야자나무는 저마다 주인이 있고 한 가구당 보통 5그루의 야자를 재산으로 가지고 있다. 야자 한 그루에서 20개 내외의 열매를 얻는다. 수확은 매달 하며 5그루를 기준으로 1년에 10만 원의 소득을 올린다. 물론 야자나무가 없는 사람들은 농사 품밀이 없는 날을 이용해 야자 품밀을 한다. 야자 열매인 코코넛은 이들의 대표적 식품이다. 특히 열매 안에 담겨있는 과액은 달고 시원해서 갈증 해소의 넘버원이다. 쌀가루에 코코넛을 갈아 넣어 떡을 해먹기도 하고 기름을 내 식용유로 사용하기도 한다. 논도 없고 야자나무도 없는 스파루토 씨는 가장으로서의 먹기가 무겁다. 가난이 그의 전 재산일 뿐이다.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초등학교를 졸업한 스파루토 씨는 10년 전에 결혼해 슬하의 아들 형제를 두었다. 농사 품삭으로 생계가 어려워 한때 발리에 나가 막노동을 했던 그로선 삶이 힘들고 고단할 뿐이다. 그게 이체적인 것일 뿐이다. 네. 저는 저는 32년에 2년에 아저씨가 아저씨가 학교가 아저씨가 저는 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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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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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난을 함께 나누는 땀 한 살이 사람들은 이웃과 동기간처럼 지낸다. 독실한 이슬람 교도로서 코란을 읽고 마음을 다해 알라신을 받들어 모신다. 아리산이라는 계를 만들어 목돈을 쥐는 알뜰한 생활경제가 이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원동력이다. 아리산을 통한 그것을 통해서 원하는 세계에서 한마디의 소중한 비밀한 생활경제 JB가 이곳은 각종의 경제에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각종의 경제에 있는 것입니다. 괴또은 우리처럼 정해진 약정 액수가 아니다. 형편에 따라 성의껏 내며 일주일마다 주어지는 금액도 제각각 다르다. 누가 얼마를 내고 얼마를 타가느냐는 타산적 결과보다는 신뢰를 더욱 중요하게 여긴다. 오늘은 17살 소년 리붓이 괴또을 탄다. 괴또으로 탄 4만 7천원으로 리붓은 집 수리를 할 예정이다. 혹시 남는 돈이 있다면 부친에게 옷 한 벌도 선물할 생각이다. 이곳은 나의 일주일에 입장된다. 이곳은 저에게 주문을 받은 것이다. 이곳은 성의 이웃의 경제에 있는 것이다. 어떤 예정에 정해진다. 이곳은 시장에 있는 동네의 경제에 있는 깨달은 나라의 경제에 있는 것이다. 이곳은 사이에는 시장에 있는 나라의 경제에 있는 것이다. 이곳은 사이에는 시장에 있는 전쟁에 있는 것이다. 바수완 이장유의 막둥이인 바이하키가 이른 아침부터 거울 앞에 앉아 몸단장을 맡긴다 이 발사는 스파루토시 아주 오래전 그도 이같이 불려나와 머리 손질을 받았다 이슬람교 제의 중 가장 큰 행사인 할레를 받기 위해서였다 이슬람을 믿는 남자라면 반드시 치루어야 할 할레는 보통 6살이 되면 그 대상이 되는데 바이약기는 3년이나 늦었다 할레식을 치루려면 돈이 많이 든다 바이약기가 9살이 돼서야 지각 할레를 받는 것도 아버지가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늦게나마 할레식 비용을 마련한 이는 바이약기의 큰형이다 큰형은 머랍비 화산의 유황음반 노동자 바수완 이장은 장남이 벌어온 돈을 짬짬이 모아 저축을 했다 동네 안학들의 음식 준비도 이곳에선 부조에 속한다 행사 음식 중 가장 특별 요리는 염소찜이다 부잣집 할레식에선 염소 대신 물소를 잡기도 한다 가진 양념이 고루 담긴 접시를 염소 목에 갖다 댄다 그래야 고기가 잘 익고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이들은 믿는다 염소는 그렇게 할레식 제물로 희생된다 막내 아들의 할레식 비용으로 바수완 이장은 7만 원을 풀었다 3년간 알뜰히 모은 거액이다 할레식은 동네 잔치다 평소 땐 구경할 수도 없는 5만 원짜리 염소고기도 배불리 먹을 수 있다 할레식 전날 밤 바수완 이장댁은 동네 사람들로 만 원이다 한나절 내내 마련한 성찬을 앞에 두고 오늘의 기쁨을 알라신에게 먼저 감사드린다 이웃 사촌인 스파루터가 센탕을 옮긴다 센탕이란 바이약기가 할레 때 입을 치마와 할레기구가 담긴 접시를 말한다 주인공인 바이약기가 제일 먼저 시식을 한다 염소찜을 비롯해 닭, 오리고기 등 기름진 음식이다 할레 전화를 축하하기 위해 바수완 이장이 2만 원을 들여 압단을 초청했다 테르 땅이라는 북을 치며 인도네시아 전통 음악인 하드라에 맞춰 펼쳐지는 춤은 지극히 단순하다 동네 사람들 또한 구경으로 만족한다 할레 전현은 날밤을 새우는 날 졸음을 쫓기엔 이들도 역시 화투가 제일이다 이튿날 새벽 독군이라 불리는 무당이 와서 할레식을 거행한다 할레를 통해 알라신의 아들로 귀이하는 순간 할레를 통해 알라신의 아들로 귀이하는 순간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바이약기가 마침내 성인이 됐다 할레를 마친 바이약기에게 마을 남자들이 소다코라 불리는 부조를 한다 부조 금액은 우리 돈으로 70원 남짓 70원이면 우베나가 만둣국 두 그릇을 사먹을 수 있다 여자들 또한 쌀이나 설탕, 야자 등으로 소다코를 대신하고 스파르토시도 모라비 유황광산에서 번 돈으로 성회를 다한다 53살 따수한 이장님이 9살 어린 아들에게 정중히 담배를 권한다 할레를 마친 아들을 어른으로 대접하고 동시에 담배가 상처를 아물게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동시에 오신 아들에게 정중히 담배가 부조량을 부 DACA 이튿날 새벽 4시, 스파르토시가 머랍비 화선으로 떠날 채비를 한다. 아내와 두살박이 아들과 작별을 하고 동료들과 함께 마을을 빠져나간다. 마을에서 머랍비 화산까지는 16km, 꼬박 7시간을 걸어야 하는 먼 길이다. 새벽 4시 출발, 오전 11시 도착. 그러나 인근 팔투띵 숙소에서 잠을 잔 노동자들은 번호세 유황지계가 천근 만근이다. 김치길하고 잔을 속은 아내와 가르침에서 못 자를énıyla 피고밥을 em 그러나 저는 이 룸에 또 숙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룸은 유황채굴과 그 음반은 단지 육체적 고통만 따르는 것이 아니다 무거운 지게질로 어깨에는 원형의 구둔살이 박혀있고 치아 또한 유황가스로 인해 거의 빠져버렸다 만성적인 기침과 천식, 기관지염은 물론이고 10년 이상 경력의 노동자들은 폐질환까지 앓고 있다 이젠 호수에 도착한 스파로터시가 유황지게를 지고 산중턱을 향해 발길을 옮긴다 이곳에서 4km 떨어져 있는 첫 유황측정소로 내려가 자신이 지고 내려온 유황을 무게 재야 하기 때문이다 아침 식사도 못한 채 7시간을 걸어와 유황을 캐냈다 잠시 쉴 점도 없이 무거운 지게를 메고 2시간 3길을 걸었다 유황 무게를 재고 나면 마지막 관측소를 향해 7km를 또 걸어야 한다 20kg으로 시작해서 110kg까지 운반했던 스파로터시는 몸무게가 고작 55kg이다 그 왜소한 몸으로 오늘 그는 91kg의 유황을 운반해 3200원을 벌었다 오후 2시 스파로터시가 늦은 아침을 먹는다 취재진을 의식한 아내는 오늘 도시락 반찬으로 특별 생선구이를 마련했다 아내의 그 애틋함을 헤아리는 스파로터시가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그의 현실 속엔 희망이라는 작은 불씨가 존재한다 취향이 아프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내가 잘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말 감사하고, 정말 감사하고, 제가 정말 감사하고, 정말 감사하고, 그것도 제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통이란 피하는 것보다 익숙해지는 것이 쉽다 차라리 온몸으로 그것을 부둥켜 안았을 때 희망은 다가오는지도 모른다 뜨거운 모랏비 화산에서 유황을 전하르며 오늘도 이들은 그것을 간절히 소망한다 그 소망이 시지푸스의 숙명을 뛰어넘었을 때 땀 한살이 사람들의 행복은 모랏비 화산처럼 살아오를 것이다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